새 두더지 이야기 우리는 두더지들이다 두더 두더 이것이 부자의 땅이라는 소문을 듣고 온 지 벌써 10년째 두더 두더 여전히 우리는 이 땅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다 두더 뭐야? 10년째라고? 내가 그동안 유튜브를 10년 했는데 여기서 두더지 브이로그를 한 건가? 오늘만큼은 꼭 열심히 흙을 판에서 인생 역전을 노릴 것이다 두더 두더 아무튼 뭐.. 어 뭐야 쟤 야! 뭐야 너? 멋있는 두더지 야 왔으면 말을 해 기본템 안 들고 왔다 다시 두더비네 진짜 어이! 덕더지 넌 코가 왜 삐뚤어졌어 두더지야? 잠들아 그거 알아 뭐? 두더지는 눈이 거의 안 보여 넌 어차피 감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는 소리지 안녕 안녕 난 넌 두더지가 아니라 그냥 흙 파먹은 공룡 아니야? 아니야 일단은.. 공룡아 너는 그냥 스키너를 만들어주기 싫었던 것 같은데 아니 뭔가.. 나는 뭐 모자도 없고 그냥 뭐.. 물은 담갔다 뺐나? 이미 돌머리 나서 뭐 안전모 필요 없나? 뭐임? 그리고 코도 핑크색 아니야 멋생겼어 진짜 뭐야 뭐야 넌 두더지 아니잖아 그냥 그래 어쩜 잘 깔릴 뻔했어 오우 멧돼지들이 왔군 아니 두더지예요 뭐야 얘는 산신용이야? 나한테 호감도작을 잘하는게 좋을텐데 아 잘생겼다 산신용은 좋잖아 산신용 멋있잖아 그래서 좋았어 우와 산미남이다 야 그런거 싫어해 아니 좋았어 아 좋아? 뭐야 얘 평소에는 미남 그런 이미지 싫어하는 것처럼 미남 이미지라뇨 미남이신데 아 아이돌이다 허가 이상하다 보는 눈이 다른가다라 그래 그래 아무튼 오늘 뭐해요? 아 오늘도 열심히 땅을 파서 코인을 모아 그래 너네가 모아오는 아이템 내가 가겠어 으아 어 그래요? 저 빨리 설명해주세요 민트입 일회용이라서 제 지금 속도가 붙었어요 야 기다려 여기도 봐야돼 여기는 코인으로 살 수 있는 아이템들이 딱 왜..왜 때리지? 여기 보면 지하수 그리고 민트입 여기서 새로 사 이따가 코인 벌어서 그리고 뭐 레이더 태블릿 이거는 이제 어 쓰면은 점적석이 주변에 어디있는지 알려주거든 점적석을 손으로 캐면 옆에 있는 이 만물상님한테 팔 수 있는 아이템들이 나온대 아 그렇구나 야 근데 오늘 상황극도 아닌데 마이트로 이따구로 하고 있지 그리고 여기 봐봐 밑에 고급 레이더 태블릿 이거는 이벤트 방이라는 특별한 방이 어디있는지 알려준대 20블록 이내 있으니까 잘 찾아야겠지 아무튼 거기에 힌트책이 있대 대박 어? 힌트책 잠깐만요 힌트책 두 개를 가져오면 혹시 나가는 방법을 알려주나요? 음 내가 어떤 좌표를 갖고 있긴 하지 헐 어 탈출하려면 힌트책을 얻어야겠군 근데 당신은 뭐예요? 만물상이야? 응 이건 뭐야? 출장 만물상 아니 그거 왜 깨요? 아 호감도 많이 붙지 제가 다시 상처를 드렸어요 그대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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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로 오케이 아무튼 그럼 열심히 땅을 파보자 오늘도 포인을 모아야지 어 어디든 땅은 파도 되는 거야 알겠지? 응 내 상점 주변에서 파지 말라는데 여기 수상하다 어? 근데 나도 이쪽은 파고 싶은데? 이렇게요? 난 여기 파고 싶은데 어? 땅을 파니까 뭐가 나온다 진짜 방금 뭐 나왔지? 어 개찌렁이 나온다 어? 개찌렁이는 얼마에 팔려? 나도 저 개찌렁이 저 만물상 아저씨한테 가서 팔아봐이 개찌렁이는 너 거울 보면 나오잖아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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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레기 인신공격하는 이상하자면 두더지 컨텐츠 중이잖아 왜 그래? 쟨 그냥 나 욕하고 싶은 거 같은데? 우와 하얀 모래조각이다 이거 뭐야? 어 뭐야? 어? 아이고 공룡이네 방까지 파바렸나? 아이고 아이고 미안해 공룡아 아니 나 무슨 보물방을 발견한 줄 알았는데 공룡이네 방이었어 그냥 아 이렇게 있구나 여기요 이거 봐라요 메아리 조각 오 메아리 조각 메아리 조각은 3포인이면 되겠군 운 좋아가지고 점점점 왜 저래? 왜 저래? 뭐라고 해야 되지? 오 대박이다 이거 먹어야겠네 그냥 투자하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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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져 꺼져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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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댈림 저기 점점점 있어요 여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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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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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야자 빨리 빨리 먼저 캐서 민자 어? 먼저 캐서 민자 어떻게 해냈냐? 어떻게 해새 언제? 으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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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ee 어 진짜 이거 이거 누가 먹었어? 누가 먹었구나 저기요 이거 저요 여기는 거짓 같은 놈들 밖에 없어요 하얀 모래조각 팔게요 하얀 모래조각 1코인이야 음 하얀 모래조각 1코인이야 아이씨 짜다짜 도연님 여기 제가 개 짜는 것들을 발견했어요 으흠 뭐예요? 오와 뭐야 응 마네나 친바네 종까지 가져왔다구요 어? 헐 대박 그리고 이것도 어디서 그렇게 나왔어? 삼코인 아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저 이것도 있어요 어? 뭔데? 지렁이 두 마리 하얀 모래조각 쟤 왜 이렇게 운이 좋아? 모래조각은 하나당 하나고 지렁이도 하나당 하나지 뭐 지렁이가 이렇게 많아? 두 개에 열 개 사겠어 아 감사합니다 헐 지렁이가 대박이잖아 뭐 지렁이가 그렇게 좋은 거였어? 근데 누나 반대편으로 파니까 점적석 두 개나 나와 와 정말 알고 싶었던 정보였어 미틱 하는 거야 나 쟤 지금? 아니 아니 그냥 그랬다고 미틱 하는데 쟤? 어떡하죠? 근데 점적석 생각보다 여기저기 많다 어 뭐야 몬스토를 잡았어? 어? 어디서 잡았어? 존벌레 잡으면 존벌레 더듬이란 게 나오는데? 존벌레가 어디 나와? 그냥 땅 파니까 쟤 왜 이렇게 운이 좋지 오늘? 코인 진짜 많이 얻었겠다 코인 많이 얻었다 꼭 저런 애들이 못 나가던데 저주 아니야? 그 상인님 일단은 이거랑 이거랑 이것도 얻었고요 이것도 얻었고요 됐다 나도 집에 갈래 이것도 얻었어요 거기서 아 기다려 좀 계산하는데 좀 걸리겠군 아 이게 템마다 진짜 가격이 다르긴 해요? 어 뭐 대충 뭐 정해져 있는 건 있어 이건 뭐야? 이것도 점적석 캐릭터 나왔어요 이거는 별로 안 사고 싶구만 나머지는 다 사겠어 아 너무해 나 템 미쳤다 만물 시장님 만물 시장님 그래 저 대박이에요 템 미쳤음 이거 보세요 쩐 오오 쩐 쩐 미쳤죠? 쩐 쩐 근데 잠잠씨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왜 왜 두더지 코인을 흙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흙을 두더지 코인으로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 흙이 나중에 쓸 데가 있나봐 나도 그거 궁금하긴 좀 했어 아 오케이 오케이 아무튼 우린 나가는 게 중요한 거야 애들 알지? 힌트를 꼭 두 개씩 모아야 된다? 이게 그럼 중요한데 고급 레이더 태블릿 애들이 별로 관심이 없네 이거에 고급 레이더 태블릿 사려고 지금 돈 모으고 있잖아요 왜 안 나오지? 점적석이다 되게 좋아해 흙 아 뭐야 어느 쪽으로 와야 돼? 대박적 대박적 으아아악 이거 뭐야 왜? 이거 진짜 비쌀 거 같아 뭐가? 점적석에서 불사이 토태로 나왔어 대박인데? 그거 얼마 쳐줄까? 어? 그거 얼마 안 하던데? 3원이들아 흥정을 좀 잘해봐 평상시에 호감도 잘 쌓았으면 잘 쳐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멋쟁이 좋았어요 으, 멋쟁이네 저 이거랑 요거랑 이거 이렇게 야, 그 엄만에 흔들린 거 아니지? 어, 뭐야 이건? 이거 두 개는 별로 안 사고 싶구만 아, 뭐야 불사의 토템 불사의 토템은 불사의 토템 3원이던데 아까? 원래는 3개야 어? 뭐야? 근데 불사의 토템 오행시를 성공하면 내가 2배로 쳐주지 어? 도전해보겠습니다 야, 왜 이렇게 좋아? 나는, 나는 왜 그런 그것도 안 줬어 불사의 토템의 오행시? 오행시 어렵다 일단 운 띄어주세요 불 불로 불사의 비밀이라 사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오 의사들도 말하죠 토 토마토와 캠 템버린?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아니 이거는 그냥 목소리로 웃긴 거잖아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역시 불로 불사의 비밀을 깨달았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 이거 인정이다 솔직히 오 아니 뭐가 인정인 거야 도대체? 여기요 여기요 저 이거 두 개는 거기서 나왔어요 당신은 불로 불사의 비밀을 잘 모르나 봐요 정작성에서 나왔어요 메아리조 각각각대기에 오, 야 너 진짜 좋은 걸 많이 구해왔네? 그쵸, 그쵸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참 짱 잘했죠 오, 일단은 이렇게 길이 이제 막 다 난장판이네 음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쳐주지 이렇게 두 개 해서 아, 감사합니다 응, 이거는 뭐 근데 나는 왜 지렁이가 한 번도 안 나 아유, 이렇게만 쳐주셔도 뭐 감사해요 이건 안 사 지렁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뭐가 없어 이제 이 주변 다 털렸나 봐 좀 멀리 가야 될 거 같아 오 오, 지렁이다 드디어 렁이렁이 지렁이 나이스 혹시 힌트책을 찾았다면 나에게 힌트책이 없는디? 따로 통화를 하도록 아, 태블릿을 사야 되나 봐 우와 이거 진짜 대박이다 이거 진짜 많이 쳐주실 거 같아 뭔데? 오, 맞다 비옥한 땅이다 여기 진짜 아, 참 핸들이지 아 좀 알려줘 응, 알려줄게 어? 잠깐만 와이 무슨 소리가 어? 뭐야 이거 뭐야? 아, 이거 메비탈인가? 어디 갔나 보네 메비탈 써? 어? 메비탈! 메비탈! 아직 확실하지 않아 아직 확실하지 않아 메비탈인지 뭔지 뭐야 메비탈 했어? 아니야,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이것들아 도저히 세상에서만 지내 아, 시간 낭비 같은데 이거 메비탈 같은데 한 번에 봐도 어떻게 해 근데 얘들아 집에 어떻게 한 번에 가니 이거 땅을 너무 멀리 오면 그거를 왜 멀리까지 가고 그래? 그럴게 저 그 상인님 저 왔어요 상인님 아니 어디 있는 거야 미치겠네 진짜 어디 갔어요? 마이크가고 아유, 미안하네 아이고 바쁘실 수 있죠 저기, 요거랑요 요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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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요 진짜 대박이죠 여기 뭐야? 얘도 뭐 얘도 뭐 얘도 뭐 이건 유물인데 얘는 하나야 아 뭐야? 아, 쉽다 꼴꼴 개그리 헬로 오 오 오 오 땅 있었어 아, 누나 어그로 끌지마 우와 오 불안해 고마워 고마워 이거 뭐야? 혼자 입고 알지 랄랄랄라 이건 비밀인데 얼마 전에 지상에서 어떤 남자가 돈가방을 들고 땅에 묻었다고? 누군가에게 쫓기는 것 같기도 했고 아무튼 위험해 보이더라 가방 안에 돈은 진짜 가득했어 이게 엔딩 중에 하나인가 보다 헐 얘들아 얘들아 어? 어 이게 엔딩이 세 개인데 힌트를 여러 개 찾아가지고 그 중에 원하는 엔딩을 골라서 나갈 수 있는 거잖아 나 안 믿어 근데 그 중에 진엔딩은 하나래 어? 아 진짜 집에 어떻게 가지 그때? 집에 좀 집에 좀 가게 해주세요 에 에 도끼야 에 도끼야 여기 흙을 다 막아놔야지 나 공급 레이더 썼는데 거기 가래 꺼져 와 오는 길이 점적석 왜 이렇게 많았냐? 이걸 내가 못 봤다고? 이게 스폰이 계속 랜덤한 위치에 되나본데 뭔 말인지 알지 얘들아 응 쟤는 뭐 찾았나? 야 니네 뭐 찾아가지고 그렇게 조용한 거냐? 왜 이렇게 꺼져 꺼져 꺼지라고 여기 내가 먼저 찾았어 여긴 내 건데 얘들아 싸우지 말고 같이 볼까? 넌 뭔데? 지호 잡아놔 아 맞다 같이 봤지 이거 팔러 왔어요 이거 어서 이거 이거 아 이거 필요할 거 같은데 나중에 이거 이거는 뭐 열 개 오 대박 얘는 뭐지? 이거 또 세 개 이것도 다시 팔게요 필요 없는 듯 이건 나한테 다시 팔면 안 되는데 아 그래요? 오케이 확인 이거는 일곱 개 오 빨리 빨리 주세요 빨리 빨리 이거 펫 불꽃 씨앗은 나는 안 사 아 그래요? 어떻게 알았지? 안 사는 건지 아유 내가 여기 장사를 지금 몇 년 짜고 있는데 그래요 그래요 여기 어디야 이거 사야지 허이 얘기도 귀엽당 얘들아 어딨어? 주변에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아 그것도 사야 되는데 너무 살 게 많아 미치겄넹 허허 열심히 살아 근데 이게 다 찾으면 안 돼 어허허허허헣 이 자식아 어 뭐야 뭐야 이 자식이 내가 답하라고 그래 누가 근데 덕해 이게 뭐야 누가 위에 진화가인데 이게 지면이랑 그렇게 멀진 않은가 본데 뭐지 덕해가 일단은 왜 산책을 안 열었대 고마워 덕해가 거미가 나와 나 오늘부터 공룡과 척을 준다. 오늘부터 맞아? 평소가 별 차이가 없는걸? 그니까 사실 덮개가 공룡과 척을 준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먼저 긁는 건 공룡인데 네 문 써주세요 저 긁은 적이 없는데 아 깜짝이야 얘 뭐야 덮개가 등 긁어줄까? 퍼미를 잡아요 퍼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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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요 퍼미를 잡아요 아니 근데 이게 태블릿이 샀는데 쓸모가 없어 그냥 막 간대로 가는게 훨씬 쓸모가 있다? 약간 좀 그냥 대강 알려주는 네비 느낌? 아니 그리고 애초에 네비가 목적지를 찍으면 무조건 글로 가는 길을 알려줘야되는데 목적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라고 자꾸 뜨네 그렇게 열어줘서 고마워 얘들아 둘이 놀지 말고 내일 멘트에도 질질해 줄! 응 누나 깨빡져 누나 우리 사이 좋게 지내자 깨빡져 2인 화면 있으면 적당해요 혼자 가서 놀아야 돼 혼자 누나 잘 지내? 어 잘 지내 걱정마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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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출했으면 좋겠어 어떻게 도와줄까? 어허허 그럴래? 저 왔어요 어서오게 하얀 모래 조각 2개 종 앤드 확대기 일단 나 힌트책 찾으면 무조건 누나한테 줄게 도깨야 어? 괜찮아 너가 나가면 되지 아니야 나 지금 개빡쳐서 지금 아니 무슨 일이 있었던거야? 사겠냐? 여기 되게 철두철비하여서 짜증나 그치 너 자꾸 그렇게 하면 나 너한테 1원씩 깎는다 난 뭐해 아니 거기 상점 주인님 눈치도 엄청 빨라 그러니까 성격도 나쁘고 아 죄송해요 뭐? 어? 수현씨 너는 죽었다 수현씨 안녕하세요 어 상자 어디갔어요? 어 상자 부숴었어 기다려봐 내가 이벤트 잡혀서 몰래 해풀꽃 깨갔는데 그것도 자기 안 사는 거라고 칼같이 섬긋더라 아니 무슨 만물상이 저렇게 그거 아니야 그니까 만물상이 안 사는게 어딨어 그치 너네 안 들리는 컨셉이니 혹시? 어어 왜 이렇게 귓말 중 귓말 중 어떻게 알았지? 여기형 야 하얀 양털을 나왔어 왜 이렇게 하얀 양털을 갖고 오는거야 아니 점족 속에서 나왔어 진짜 아니야 안사 안사 그거는 굴인거다 안산대 음 삼지창? 삼지창 나왔어 진짜로 어? 음 삼지창 그래 삼지창은 사는거야 내가 이게 중요하구나 삼지창은 쪄는데? 좀만 더 쳐주면 안돼요? 그럼 삼지창으로 삼행시 삼 삼행시 너무 어렵다 징 어 설마? 아 야야야 야야야 내가 설마 내가 설마 했을 때 멈췄어야지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아 삼행시 너무 어렵다 탐 탈락 지렁이 어? 그냥 가져가 네 감사합니다 나 뭐 똑같은데 온거야? 나머지는 내가 치워줄게 네 갑자기 기분이 황나프네 아니 뭐 똑같은 좌표에 간거에요? 아까 감으로 찾은데로 회귀했나봐 그러면 합리적이네 감으로 찾은데로 다시 또 가고 그러니까 뭐가 합리적인거지 뭐가 합리적인거지 우와 황금사가 마법보여대 황금사가 나오는데? 그건 아까부터 나왔는데 허잡아 이거랑요 어서오게 이거랑요 이거랑요 이거요 이건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어휴 감사합니다 역시 이걸 많이 구해왔네 이것도 주세요 어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자야. 잘 가. 너 잘났다. 이슬 살 거야. 이슬 살 거야. 상점 주인님. 혹시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깐만. 보겠어. 두 개만 구해오면 되는 거예요? 어? 그게 맞아요? 잠깐. 내가 이런 채를 구했구만. 정말요? 헐 나는 이거 괜히 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운이 좋은 거구나 오히려. 그러면 내가 뭐야? 헐. 어 잠깐. 그러면 몰래 시크리터? 아니 그냥. 아 뭐야. 저요? 이거 줄게. 여기 뒤에 적혀있는 걸 봐봐. 어 그래요? 이것도 팔게요. 어? 뭐지? 그래? 이거는. 아 뭐야 이거? 이거는 이 정도에 사줄게. 어 감사합니다. 하겠다 하겠다. 어디보자. 혼자 방에 들어가서 읽어야지. 아 누가 내 방 이거 막아놨어 흙으로. 뭐 읽을 만한 건 없어. 그냥 맨 뒤를 봐. 어? 다이아? 나도. 어? 어? 하아. 잠깐만. 근데 이게. 다른 애들이 아직 힌트를 별로 못 찾았지? 이게 진엔딩인지를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는걸? 다른 루트가 뭔지 궁금하단 말이야? 어? 쟤 왜 저래? 아빠. 혹시 본인이 찾은 힌트 책이 아 이거 좀 엔딩이 아리까리한데 하는 거 있으면은. 난 공룡이 뒤로 와서 지가 새치기하더니 뺏어왔어. 마음에 드는 엔딩으로 혹시 뭐 교환할 사람이 있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연락 줘요. 알겠어요. 근데 저 공굴 찾았거든요? 여기 책가기 펜 찾았는데 이거 백지예요? 아이고 꽝입니다. 꽝이에요? 네. 왜 백지지? 그 책가기 펜이 아니라 뭔가 딴 게 있을 텐데. 응? 책가기 펜 말고 꽝이 있어. 난 딴 게 있었어. 일단 내가 간 곳은. 그래? 이게 아닌가? 아니 그 덕현님 저도 능력 써갖고 발견한 거예요 거기. 치렁이. 치렁이. 알겠죠? 저도 주먹이란 능력이 있어요. 아 그래요? 쏘세요? 저 철검 있는데요? 대박. 저는 삼슬쌍. 부럽네. 저 션피란 능력도 있어요. 헐. 헐 그런 건 없어요. 그럼 무서워요. 개소리예요. 여기가 어 뭐야? 찾았다. 뭐지? 어 뭐 찾았지? 뭔가 썸팅 재밌는 걸 찾았나 보군. 어 찾았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야 호들갑 그만해라. 뭐 진짜 어 미친 엄청난 거 찾은 거 아니면 호들갑 자재연. 아니 호들갑 하지 말랬지 아예 말을 하지 말라고 한 건 아니잖아. 아니 나도 리액션이 하고 싶은데 흙밖에 없어. 거지야 지금. 초반에 돈만 잘 벌고 누나 말대로 아무것도 발견 못했어. 미안하다. 누나가. 주변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여기 네비게이션 누가 만들었어? 네비가 좀 성능이 그래. 여기가 지하라. GPS가 잘 안 터지나봐. 잡차 어디지? 집 어떻게 가요? 어? 그럼 어찌저찌 가다 보면 가지던데? 집 어떻게 가? 집 어떻게 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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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해야! 치익! 공룡아! 치익! 살았어 살았어. 갔어? 어 근데 나 뺏겼어. 뭘? 이슬. 뭐 뺏어가? 안 돼! 내 보물 태블릿! 너 보물 태블릿 뺏겼어? 안 돼! 와 재수 드럽게 없네. 망했어. 망했어? 보물 태블릿 사면 되잖아. 돈 많잖아 이제. 돈 남아 돌잖아 이제. 안 남아 도는데? 너 그자야? 에이 그자! 마물상님. 어 왔구만. 내 이야기야.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요거. 음. 요거. 대박! 왜요? 경험치병! 어 이거 좋은 거예요? 그게 좋은 건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지. 아 진짜요? 이게요? 특별히 이걸 주겠어. 제목이 좀. 어 좋은 건데 그거. 어 네 땡큐 땡큐. 나머지 정산해주세요. 이거 뭐야? 어? 아 이게 뭔 소리야. 미치겠네 이게 뭐야. 나도 힌트 두 개 얻었당. 어 그래? 대박이다 너도 그럼 루트 하나 탈 수 있겠네. 달걀은 안 사 근데. 아 그래요? 까비. 그럼 감사해요. 야 너 우리 집 잡혀 어딘지 아시는 분. 잡혀 판다. 어 도깨야 하이? 안녕. 수혜님. 어우 나 진짜 멀리까지 갔다 왔어. 수혜님. 왜 돌이 자꾸 설치돼. 아 저기요. 어어어. 예 왔을군요. 예 여기요. 하이 헬로우.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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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우 좀 정산해. 어? 너도? 저도? 어 감사합니다. 뭐예요 이건? 됐어. 감사합니다. 잘 가. 저 정산 부탁드려요. 일단은 요거랑. 안 사는 게 너무 많은데? 일단은 이거 사는 것만 바꿔줄게. 아 진짜 거지 같은 텀만 가져왔나봐. 안 사요? 그럼 씨 안 팔아? 이것도 안 사요? 오. 이거 세 개. 오 그건 사지. 아니 그런 걸 줘야지. 오 어때요? 좀 짱이죠? 오 엄청 비싸게 사네? 네. 아 신난다. 이것도 사요? 아니. 뭐 다이아몬드랑 안 사요. 다이아는. 아니야. 이거는요? 안 산다. 진짜 안 놀아. 안 놀아? 안 놀아? 안 놀아? 아니 놀래요. 블랙리스트다. 아 죄송해요. 빠이. 저 이거 잠시만요. 아래쪽으로 가보세요. 비밀 얘기한다. 비밀 얘기한다. 저 힌트 두 개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지하에 욕심쟁이 왕의 무덤이 있고 거기에 모든 부분이 있다는 내용이고 하나는 두더지 왕은 금은보호가 같은 손에 지고도 부족해 가장 빛나는 왕관을 구하려고 했다는 힌트를 이거 두 개 얻었어요. 어 미안하지만 그걸 한번 보여주겠나? 덕기야 네가 찾은 엔딩은 뭐야? 탈출 루트? 누나 난 책을 찾을 적이 없어. 아 뭐야 이거 거지 두더지는? 웨스트 쪽으로 30? 그게 몇 개야. 아 근데 나도 아직 안 가봐서 정확히는 모르는데. 힌트방일까? 그니까 힌트방 위치인 것 같거든? 뭔 말인지 알지? 어.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그 방향을 잡고 Y좌표를 거기 옆에 적힌 거에 맞춰가지고 파보고 있어. 아 누나랑 나랑 같은 건가? 어 나는 일단 이스트 사우스 거를 가고 있거든? 넌 딴 걸 가렴. 난 이스트 사우스 쪽으로 갈게. 이스트 사우스. 아이고 도청했네. 도청 당했네. 다 같이 있는 데서 말하지 않았어? 아니 따로 통화하고 있었잖아 너. 언제 왔어? 아하. 아니 내 집 왜 이렇게 텅텅 뚫렸냐 근데. 아 이제 보물 그만할까? 동전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보물 팔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진짜 나 이거 완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거든. 잘 모르겠는데 나는? 나만 어렵나? 뭐가 어려운데. 어 미안. 아니 도와주려고 못 온 거야. 이거 숨겨진 방에 가봐도 돼? 숨겨진 방에 당연히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래? 일단 다시 땅을 파러 가야겠다. 어 뭐야. 어 이거 깨도 되는 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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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 뭐야 여기? 뭐지? 차는 왜 여기 있나? 저도 지금 모르겠어요. 어? 어? 짠! 정말로 이 아이템을 들고 밖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선택 끝났다면 다시 한번 클릭해주세요. 두더지 왕이잖아. 두더지 왕이 이걸 찾으려고 정말 고생을 했대. 아닌가? 이거 무덤 파봐. 뭔가 비밀이 있나? 이거를 얻으면은 사실 죽는 거 아니야? 어? 없는데? 으악! 방금 탈 줄 아자! 야하! 어? 나의 왕관을 가져간 자 누구인가? 저 아니에요! 참탈이에요! 욕심이 가득한 두더지구나. 으악! 맞지만! 그... 두더지권... 드릴게요. 하지만 나는 자비로우니 너에게 그 왕관을 주마. 에잉! 헐! 정말요? 대신 이곳에서 평생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베드라고! 벗기기 전에 가! 안 돼! 안 돼! 얘들아! 여기서 가질 순 없어! 어? 안 돼! 안 돼! 다 베드라고 벗긴다! 어떡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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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뭐야 이거! 아주 오래전 기억이야. 이곳은 내 주인의 별장이었지. 아주 절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사라져버렸어. 소문으로는 멀리 이사를 가버렸다나. 주인이 정말 슬퍼했어. 그 친구와 사이가 엄청 좋았거든. 주인? 이사 갔다? 그럼 여기는 사는 사람이 없다는 소리인가? 아 힌트를 지금 하나밖에 못 찾아가지고 이거는 모르는 건가? 별장? 별장이었다. 어떻게 해야 되지? 아 탈출했나고? 어? 아이고. 공룡 나왔어? 한 친구가 탈출했더라. 글쎄 그게 좋은 엔딩을 맞이했을지 모르는 거죠. 덕계야. 어? 누나가 말한 대로 가고 있어? 내가 이거 제대로 볼 줄은 몰라가지고 잠시만. 좌표도 못 보면 어떡하니! 덕계야. 잠시만. 뭐가 문제인데. 내가 알려줬잖아 좌표 보는 법. 그니까 책을 펼치고? 어. 책을 펼쳤잖아. 그 다음에 내가 말한 거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데. Y-30. 아니 앞에 방향이 먼저 있잖아. 웨스트 쪽으로 Y-30이라고 돼 있지. 어. 그러면 좌표를 켜. 웨스트가 어디야? 이쪽이네. 어. 웨스트 쪽으로 이렇게 가. 아 가라고. 어. 가는데 Y-30에 맞춰가지고. 그쪽. 웨스트 쪽으로 쭉 파라고. 아 그쪽으로 쭉 파라고. 타고. 아 기준을 잡고 사라고. 아. 지능도 두더지가 됐네. 얘가 왜 이래? 만물장님. 이거 팔러 왔어요. 그래 알겠어. 기다려봐. 엔더의 눈. 불사토톰 혹시 보니까 갖고 있을게. 내가 혹시 계산해서 따로 보내줘도 되겠나? 어 네네. 그 흙도 좀 처리해주세요. 저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 흙은 내가 처리를 해줄게. 아 고마워요. 네. 계산해서 갖다 줄테니 딴 일 하고 있으렴. 그럼 나는 이제 선택을 해야되는데? 루트를 하나 더 찾아볼지. 오오 뭐야 이거? 도깨야! 어? 여기 왜 이래? 왜? 나 지금 하고 있는데 왜? 여기 왜 이래? 나는 죽어서 귀신의 좌절을 받았다. 어? 야 도깨야 여기 막 기반암 생기고 난리 났어. 우리 집 앞에. 자 이거 여기 정산암 누르긴 해. 나도 금방 떠야 될 테니. 장사를 할 거면 빨리 잘 오게. 아니 쟤 지금 저주받아가지고 여기 빨리 떠야 되는 거야 우리? 몰라 난. 뭐야. 많이 사놔야겠다. 고민이네. 이걸 덕계에게 남겨주고 나는 가야 되나? 별 남겨줘. 제가 힌트채가 하나 찾았는데 하나 더 찾기가 귀찮아요. 이제. 그렇구만. 근데 원래 있는 걸로 그냥 나갈까봐요. 이게 진흙인 같긴 한데. 아씨 이거 나오긴 나오는 거. 나 잘 찾아가고 있는 거겠지? 글쎄 근데 거기가 이미 털린 걸 수도 있어. 그걸 주의해야 해. 나. 나 방향도 이제 못 찾고 있는 거 같은데 지금. 그럼 그렇구만. 쟤 그냥 여기 땅에서 죽어야겠어. 아니면 땅에서 평생 살던가. 어? 어 잠깐만 된 거 같아. 아니야 된 거 같아 된 거 같아. 됐다고? 어 찾은 거 같아. 너 어느 방향으로 갔어? 마이너스 42. 방향스가 어디스? 여기. 여기가 어디 방향이. 아 세 번째 걸로 갔구나. 너 웨스트로 쭉 온 거니? 웨스트? 어 그런 거 같은데. 그럼 이리로 쭉 파야지. 웨스트인데. 여긴데 이쪽. 야 그리고 이거. 니셔비 칵테일 좀 먹고 다녀라 덕개야. 어느새 내 파니 그거. 칵테일 좀 먹어. 아. 보물을 찾았어 누나. 아니 보물을 왜 찾아. 고급 레이더 태블릿을 찾으라니까. 아 진짜. 눈 좀 뜨고 다녔. 아 잘못 눌렀구나. 고급 레이더 태블릿은 아무것도 감지되지 않았대. 나 뭐하고 있는 거니? 내가 오늘따라 터키빵하네. 아 돌겠네 진짜. 아니 돈만 벌고 한 게 없어. 처음에 거기 발견한 거 빼고. 왜 그랬댔? 나도 모르겠어. 아무것도 발견을 못해. 너 거기서 힌트 뺏기고 나서 인생 꼬였네. 누가 뺏었는데? 나가네. 뒤에서 그냥. 영안아 너 뭐 발견했넹? 쟤 나쁜 짓 해서 저주받았잖아. 잠깐만 내가 태블릿 다시 써볼게. 마이너스 66. 마이너스 225. 다 왔네. 위로 올라가야 돼 근데 덕개야. 이 셈이 먹고. 따라와 일로. 예. 누님. 이 은혜는 꼭 갖겠습니다. 잡지마 제발. 내 눈앞에서 사라져줘. 탈출을 하든지. 저주를 받든지. 사라져줘. 죽겠네 진짜 나도 진짜. 어 여기 있다. 살았다. 여기 여기. 어 내가 팔게. 어. 어 뭐야? 뭐야? 어? 너 양털 있어? 나 아까 갔다가 버렸는데. 양털? 지금 없는데? 가끔 이렇게 템을 달라고 하는 애들이 있어. 양털? 갑자기? 어 나왔어. 진짜? 너 진짜 무난한 기깔 나는구나. 와봐 얘한테 줘. 우클릭해서. 이게 양털이 왜 나와 갑자기? 진짜 나. 와 누가 보면 사기인 줄 알아. 나 양털 있어 친구야. 아니 아무도 너 사기라고 생각 안 해? 덕개야. 양털 줬어 친구야. 양털 뒤에 설치하면 어떻게 얘한테 우클릭으로 줬다니까. 이씨. 돌겄네 그냥. 아니 우클릭으로 줬어. 잘 맞춰서 우클릭해봐. 아악. 아 진짜. 여기다 해봐 여기. 오 됐다. 힌트다. 읽어봐. 힌트다. 아주 오래전 기억이야. 내 주인의 집은 아주 화려한 곳이었어. 아침에는 사람들이 주인님의 머리를 빗어주고 나를 품에 안겨줬지. 아 그때가 너무 그리워. 정말 착하고 상냥하신 분이었는데. 난 주인님께 사랑받는 제일 고급스러운 인형이었다고. 아 매치되는 힌트인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너 아주 오래전 기억이야로 시작해? 웨스트 쪽으로. 아 이거 아니고. 아주 오래전 기억이야. 아주 오래전 기억이야. 아 똑같네 이거다. 이 책이다. 가자 가자. 일로 와봐. 아 저 공룡 죽여버리고 싶네. 아니 근데 뭐. 그게 맞는 컨텐츠긴 한데 그 공룡 아 죽여버리고 싶네. 아 아니에요. 가시죠. 근데 뭐. 내 생각에는 아까 네가 그 힌트를 얻었어도 다른 힌트를 못 찾아서 어차피 똑같았을 것 같은데. 공룡의 탓일까 그게? 아니요 그건 아니죠 저의 실력이죠. 아 저기요 이거요. 이거 책 합쳐봐. 이러면 알려줘 여기서. 아 그래요? 기다려봐. 보자. 음 아주 흥미로운 책이구만. 네 이 안에 넣어주세요. 뭐 둘 중에 내가 하나에 써놨어 기억이 안 나. 도망쳐! 짱!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돼. 두더지 너의 운을 시험해보겠어 내가 마지막으로. 두더지? 두더지? 아예 그냥 지능을 버리기로 한 거야? 저도 하지. 그래. 귀여운 컨셉으로라도 가라. 자 두더지야. 저도 하지. 자 여기 앞에 딱 서봐. 다 하지. 너에게 선택권을 줘갔어. 다 하지. 내 손에는 두 개의 엔딩이 있다. 저 공룡이가 저주를 받은 걸 보니 우리 둘 중에 한 명은 진엔딩이야. 오늘 아주 그냥 이렇게 죽어나 뛰어다닌 내가 운이 좋을까? 아니면은 콧구멍 받아 먹다가 갑자기 진엔딩 보는 네가 운이 좋을까? 다 하지. 골라라. 아주 흥미진진하구만. 여기. 책 섞기! 이제 어떤 책인지 나도 몰라. 책 열 번 섞음. 아니 백 번 섞는 중. 자 스탑해! 스탑! 스탑! 오케이. 여전히 이쪽인가요? 왼쪽? 이거요? 네. 확실해요? 네. 나도 무슨 책인지 몰라 이제. 나도 모른다. 아깐 무슨 책인지 알았는데 양손들에게 엄청 오래 해서. 뭐지? 나 뭐가 걸렸지? 보자. 아 내가 이거야? 내가 돈가방 하고 싶었는데. 돈가방? 응. 더지. 모르겠다 그냥. 거기 뒤에 적힌 좌표는 찾아갈 수 있지? 그 정도는 너의 지능으로도 할 수 있어. 더지 더지. 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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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야 돼 더지. 더지. 지상에서 만나. 지상에서 못 만나 우리 둘 중 하나는. 몰라 이 씨. 언젠간 지상에서 만나자꾸들. 근처로 이동된대. 만물쌍 빠빠이. 만물쌍 빠이. 야 남는 이거 남는 써. 너 다 가져. 더지 더지 빠이. 더지 더지. 어 뭐야. 어? 이게 내 엔딩이라고? 이게 돈가방이 아니고 이. 타임캡슐 같은 거. 아 그건가? 친구들끼리 땅에 묻는 거. 그거 뭐지? 타임캡슐이라 한단다. 아 타임캡슐 맞구나. 어? 누군가의 사진. 뭐야? 그래 이 친구 두 명. 아까 그 인형이다. 토끼 인형. 그럼 나는 이 타임캡슐에 그냥 갇힌 거임? 어 뭐야. 아. 엔딩 분기가 있네. 정말 이 아이템을 들고 밖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선택이 끝났다면 다시 한번 우클릭해 주세요. 친구야. 날 잊지 않았지? 뭐 난 진짜 네 친구는 아니지만 타임캡슐 잊지 않았지? 간다. 진짜 우클릭. 어? 어? 안녕 드더지야. 내가 찾고 싶었던 사진을 찾아주었구나. 어어어어. 너 친구 잊지 않았지? 너에게 중요한 추억이잖아. 어릴 때 친구와 함께 놀던 소중한 추억이란다. 근데 난 그 친구랑 싸웠어. 뭐 이런 엔딩 아니지? 어 뭐야. 대저택 미쳤다. 고마워. 덕분에 잊고 살았던 친구와의 소중한 기억이 떠올랐어. 너에게 평생 행복하고 걱정 없는 편안한 삶을 줄게. 우와. 오늘은 내가 운이 좋았구나. 감사합니다. 덕이덕이. 충실한 반려 두더지가 될게요. 덕이덕이. 어? 미치. 야. 집 취기네. 어? 이게 두더지 라이프지. 행복한 부잣집 반려 두더지. 이거지. 오늘 열심히 뛰어다니는 보람이 있어. 잠깐만. 돈가방 쪽에 간 덕기는 어떻게 된 거지? 너지 너지. 그지같이 뛰어다녔지만 힌트는 하나도 못 얻고 처음에 얻은 힌트는 누군가에게 뺏기고 아주 난리가 났지. 하지만 나는 콩꼬부를 얻어먹고 어떻게든 탈출을 해보겠다. 황금다발. 너지 너지. 돈가방이 근데 두더지한테 돈이 붙어있는 거야. 돈이다. 일단 무클릭해볼까? 어. 나왔다. 여기가 바퀸가? 웬 사람이. 어떤 놈이 여기에 묻어둔 내 돈을 가져간 거지? 더지 더지 난 두더지 아무것도 모른다. 더지 더지. 겁도 없이 내 돈을 가져가? 더지 더지. 전 두더지인데요. 영원히 후회하게 주마. 평생 팔 뻗고는 잘 수 없을 거다. 제가요? 전 두더지인데요? 두더지가 돈 가져갔다고 그렇게 하는 놈이 어딨어요? 엔드. 도망자 두더지. 왜 도망자 두더지. 도망자 버는 편입니다. 기대해주세요. 아닙니다. 하하하하하 비밀컨텐츠 짜여! 오늘을 준비했다!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하하하하 하아아아 하하하 두더지는 시력이 거의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다어징 다어징 다어징